하나 시스템 탄소 배출 관리 시스템 맹그로브 빌딩용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기후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탄소 저감 노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 국경 조정세 등 수출 시장에서는 제품에 대한 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선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 배출권 손익관리 등 탄소 배출 관련 업무들은 주로 수기나 엑셀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입 및 관리에 대한 중복 작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데이터 수집으로 에너지 효율, 탄소 배출량 분석 등의 지능화 기능 활용 및 실시간 탄소 배출 절감 활동을 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장이나 빌딩들은 개별적으로 운영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 대상 전체를 통합 관제하거나 비교 분석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효율적인 탄소 배출 관리를 위해 주요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수준을 개선하고 탄소 배출을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맹그로브 솔루션은 클라우드 IoT 플랫폼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내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을 제공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연계하여 전력 사용량 및 탄소 배출량을 예측하고 비교 분석 화면을 제공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 빌딩 관리 시스템의 통합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탄소 배출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다. 탄소 배출량 관리 시스템은 공조기, 냉동기, 보일러, 순간식 온수 가열기 등 주요 장비를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분석 체계를 구현합니다. 맹그로브 솔루션은 클라우드 IoT 플랫폼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자에게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빌딩 내 공조기, 냉동기, 보일러 등 주요 장비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결과에 시각화 화면을 제공하며 개별 빌딩들의 통합 관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AI ML 플랫폼을 기반으로 빌딩 데이터와 기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빌딩의 에너지 사용량 및 탄소 배출량 예측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예방 정비 스케줄링을 산출하는 등 사용자에게 최적의 운전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IoT 플랫폼 아키텍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빌딩 내 설비 데이터를 RS-485, TCP, IP 등 다양한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현장의 엣지 서버를 통해 클라우드 IoT 플랫폼에 연계하여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클라우드에 수집된 데이터는 AI ML 플랫폼을 활용하여 AI 모델을 구현하게 되고 이를 시각화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블록체인과 OTAC 사용자 인증 기술 등의 적용을 통해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맹그로브 솔루션의 주요 메뉴 구성은 설비 모니터링을 위한 설비 현황 메뉴와 설비의 운전 데이터 및 기상 데이터에 학습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분석 화면 그리고 최적 운전 조건 추천 메뉴 및 실시간 회계 통계 메뉴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맹그로브 솔루션은 클라우드 IoT 플랫폼을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요 설비의 데이터를 엣지 서버 및 클라우드의 IoT 플랫폼을 활용하여 빌딩 데이터를 클라우드 내에 수집하며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빌딩 전력 사용량 및 기상청 데이터를 추가로 연계하여 클라우드에 수집 저장하게 됩니다. 클라우드에 수집된 데이터는 시각과 툴 그라파나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실시간 모니터링, 에너지 분석 예측, 최적 제어 등 다양한 모니터링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에너지 사용량 및 탄소 배출량 예측 기능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클라우드의 AI ML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비 운전 데이터 및 기상청 데이터를 학습하여 에너지 사용량, 탄소 배출량 예측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설비의 최적 운전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배출권 가격 및 매매 시점 예측 기능은 탄소 배출 관리 시스템의 배출량 예측 정보와 거래소의 배출권 종목 거래 가격 및 동향을 분석하여 특정 시점의 배출권 가격과 적정 매매 시점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활용하여 최적의 매매 시점 예측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맹그로브 솔루션은 클레이튼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 빌딩 에너지, 탄소 배출 관련 주요 데이터를 등록하여 데이터의 투명성, 보안성,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맹그로브 솔루션은 OTAC 사용자 인증 기술 적용을 통해 기존 OTP 등의 사용자 인증 기술 대비 간단하지만 높은 보안성으로 시스템 접근 보안성을 강화합니다. 다음으로는 시스템 주요 화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모니터링 화면은 빌딩 내 설비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시보드 화면 및 주요 설비별 실시간 운전 현황을 제공합니다. 분석 화면은 설비 온도, 전력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 및 탄소 배출량 예측 정보, 최적 운전 조건 등 다양한 데이터 조회 화면 및 비교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예측 정확도를 기반으로 성능 판단 및 추가 학습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맹그로브 솔루션은 에너지 탄소 관리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한화 시스템 탄소 배출 관리 솔루션 맹그로브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